배성재의 태연 2부가 시작됐습니다.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춘비하자 리빙포인트 남이춘 윤태진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 주제 최고의 여름휴가 기분을 내고 싶을 땐 무엇 하는 게 좋다? 리빙포인트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박지호님 샤워할 때 코로 물을 들이마시면 수영하다 실수로 물 마시는 느낌 나서 좋다. 젊하고 코끼리가 한 번 더 계시네요. 하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웃겨요. 그냥 코 아픕니다. 큰일 납니다. 아무튼 찬물 아끼지 마시고 많이 끼얹으세요. 인생님. VR기기를 사서 가족 몰래 가지고 논다. 어디든 갈 수 있다. 한정적으로. 이거는 꿀팁이죠. 근데 이거는 비싼 기기를 사야 되기도 하고 가족 몰래 가지고 놀 필요 있나요? 그러게. 같이 하시죠. 돌아가면서 하셔도 되고요. 이성재님. 일찍 일어난 뒤 다시 낮잠을 자는 게 좋다. 너무 늦잠 자면 하루가 짧아서 아까우니 일찍 일어났다가 오후에 낮잠을 자자. 이거는 뭐 평상식의 꿀팁이기도 하죠. 근데 이게 휴가 기분이 아니라 이것은 백수 기분에 가까운 느낌. 일찍 일어난 다음에 좀 뭐 하다가 아우 피곤해. 또 낮잠 자고. 네. 휴가 때는 사실 시간이 아까워서 낮잠 잘 안 자죠.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런 스타일이신가요? 베디는? 이것은 팥수 기분이다. 뭘요? 베디는 일찍 일어나서. 휴가요? 네. 휴가 가서 여행 가면은 당연히 일찍 일어나서. 여러 가지 막 구경하고 보고. 아니 조식 뷔페. 조식 뷔페를 10시까지 무조건 때려야죠. 조식 뷔페 때리고. 보통 조식 뷔페 10시 반에 닿잖아요. 닫을 때까지 있으면 조금 없어 보이기 때문에 10시까지 여유 있게. 그 다음에 이제 10시에 올라와서 출발을 천천히 하는 거죠. 아 네. 그리고요.